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모여 계십니다. 촬영 들으시는 분들,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22회 시험에 저희가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의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라면 필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시간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역사적으로 바라보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필연성을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을 찾아내는 것에 있고요. 저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선생님들께서 마침 이 화요일 2시에 시간이 비었다. 이런 우연적인 요소로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으로만 치부해버리기에는 저희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라는 학문은 인간 중심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만나게 된 이 필연적인 원인은 뭘까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과거에는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 어떤 것들이 요구됐었느냐? 전산 처리 업무, 부수적인 처리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었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잘하는 선생님께 가산점을 준다는 의미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산점이 아니라 필수로요. 그러면 어떤 필연성을 찾아내야 되냐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 역사관,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지금 교사답지 못한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산 처리 업무나 아니면 전공의 지식 전달 이외에 상담이나 진로 관련 지도나 이런 인성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런 인성이 있는 사람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하다가 역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필수로 지정을 했던 거죠. 그게 법제화 됐다라는 것이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사실들, 개별 사실들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역사기 특성에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쪽 한번 보실까요? 1쪽 2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요강입니다. 목적은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4번의 활용에 있는 첫 번째죠. 교원 임용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사범대 혹은 교직 이수 혹은 교대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나오셔서 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되기 위한 관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5일 시험에 응시를 할 거고요.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문항은 50문항입니다. 50문항 점수는 1점, 2점, 3점짜리까지 난이도에 따라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헷갈리시는 부분은 3점짜리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3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몇 개를 더 맞추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시험 난이도를 고려해 봤을 때 한 85점 정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건 100점 맞으면 더 억울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구나. 그렇다고 70점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난이도 편차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5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선은 70점이에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중급시험의 평가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 기본 심화 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지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과정으로 바탕으로 이게 어미가 중복되면서 조금 가독성을 떨어뜨렸다. 한국사의 사건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건의 흐름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도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과 과정, 결과를 파악해낼 수 있는가 그 우선순위를 파악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외워야 될 것들이 분명 있겠죠. 그리고 외워서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응시록은 조금 비쌉니다. 17,000원 그리고 시험 결과 발표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보시고요. 오후에 답안이 나옵니다. 오답이 거의 없는 답안이 나옵니다. 그거 매겨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보시고요. 시험 매기실 때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의 당위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의미 부여하셔야 돼요. 아 이거 하는 것이 나중에 교직 나가서 내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진로 탐색, 지도를 하면서 인성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앞으로 들어오면 2차 교직 적성 면접에도 어느 정도 0.1%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다. 라고 자꾸 의미 부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과거에 학생들 지도하고 이럴 때보다 조금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스펙 마련보다 선생님들의 기본 요건 마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2번에 인과성, 법칙성, 보편성을 파악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저희의 만남이 과연 우연인가? 필연인가? 교통사고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필연성을 찾아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원인을 우연적인 요소로만 하필 그때 내가 집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나간다.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집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무단횡단 안 해본 사람이 없지 과거 양심 냉장고 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정지선을 준수하는 운전자가 없지 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필연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의식 부재에 있구나 그러면 신호등 만들고 교육하면 됩니다. 처벌 강화하고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칙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인간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특히 특히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우리 자유나 인권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를 파악해 볼 겁니다. 그게 현대사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 그 군사 독재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왔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습은 우리가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역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의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냐 아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샵 1에 보시면 다른 세력에 의해 얻어낸 평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파악을 할 겁니다. 4세기 신라 내물마립간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외군을 격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세기 신라의 대외관계 정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거였어요.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왜요? 다른 세력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차 때 우리가 이권을 많이 침탈당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독점적 권력은 부패한다. 너무나도 쉬운 역사적인 교훈이죠. 이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려 말에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역할이 집중되면서 도평의사사라는 기구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평의사사라는 기구를 권문세족이 장악하면서 극심한 부패상을 낳게 돼요. 선생님 거기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오시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조선 후기에도 임진왜란 때 삼포배란을 기점으로 임시기구로 마련됐었던 이 비변사라는 기구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권력이 집중되고 또 이 기구를 세도 가문이 장악하면서부터 부패하게 됩니다. 양상이 똑같아요. 고려 때 고려 때 최충의 문원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용성하면서 관악진흥책을 펼치죠. 그것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집중이수제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수업 확대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넘어가셔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 표로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주로 내용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내용 설명을 줄글로 된 내용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다음 그 줄로 된 내용 설명을 말씀드린 것들을 표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내용 정리가 두 번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풀이 하시고 개별 복습 하시고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내용 복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를 볼 때 가장 중시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표 좌측에 있는 이 기준점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경제 도구, 토기, 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파악하시기에 용이하실 겁니다.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 경제를 했었기 때문에 곡식을 보관하는 토기는 나오지 않았었고 농사, 씨를 뿌려놓지 않았었고 이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의 이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았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따가 초기 철기 시대에 나오는 그 부여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부여에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반농 반목입니다. 목축이 굉장히 중시돼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되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딴 마을 이 네 개 더하기 왕 오부족 연맹체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좌측 기준표를 한번 잘 보시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20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요강이라고 써있는 이 자료 4쪽입니다. 총체적 관점으로 바라보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대화에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학사 한번 문제 얘기를 해볼까요? 교학사 역사교과서 기술 거기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식민지 시대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공장수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증가되었다 도로가 얼마에서 몇 킬로로 증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식민지 시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근대화를 앞장시키는데 공장이 많이 늘어났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바라보려면 그 사건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의 정당성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뭐 여기까지도 살펴봐야지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기고요. 그리고 정치를 할 때 정치 문제가 나왔다. 정치만 묻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건. 정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화재가 하나 주어집니다. 이게 문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의 정치체제를 고르시오. 이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고르시오.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같이 포괄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체의 특징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위성 인식하시고 역사학의 특성 파악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특징 보시면 1번에 시험 회차별로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5점 정도로 맞추고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모두 출제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복습만 제대로 해주시면 그리고 같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는 반복된다. 문제도 반복된다.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해설까지 직접 다른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교준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비교준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뒤쪽에 표로 돼 있는 부분에 고려와 조선을 비교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고려의 사회상을 묻는 문제에서 오답지에는 어떤 기술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많냐면 조선시대 사회상을 묻는 오답지가 나와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려시대를 묻는다. 그러면 오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든 군연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건 조선시대 내용이죠. 근데 오답지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물으면 조선전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청동기 시대를 물으면 신석기나 철기와 비교를 해주셔야지 구석기와 비교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내요. 문제를 그래서 비교준거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밑에도 인물이나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준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황이 나와있으면 이이가 나와있고 원효가 나와있으면 의상이 나와있고 그 다음 묘천과 김부식 뭐 일연과 김부식 다양하게 비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테니 이거 같이 한번 파악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순서만 파악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문화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사 비중이 그래서 문화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시기별로 언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근현대사가 40% 국가별로 따지면 조선이 30%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현대사에서 40%가 나오고요. 전근대사 문제는 문화와 연계된 문제가 다수가 나오고 그 다음 근현대사 문제는 시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아 이게 언제 문제구나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사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가 무슨 의미인지 이 내용, 이 취지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인물 사진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두셔야 돼요. 전봉준인지 김계남인지 두 분은 구분 안 하셔도 되지만 최익현 선생인 어떤 사진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전봉준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대비되는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이따 쭉 보실 겁니다. 뭐 흥선대원군 했던 말들 갑신정변 그 다음 동학 그 다음 독립협회에서 했던 근현대사에서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무조건 사진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보상운동 여기 대구에서 오신 선생님들 계시죠?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그 다음 인물들의 사진들을 쭉 살펴보고 이런 신민의 취지서 같은 것들 있죠? 한자 나올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1, 2급 고급에서는 한자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3, 4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일제강점기 때도 사진들 있죠? 교원이 칼을 차고 있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물론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교권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교원이 칼을 차고 있는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현대사에서 선생님들 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문제가 사실 문제가 나오면 풀기는 제일 쉽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현대로 오면서 현대사로 오시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나오는 유형은 4가지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 그 다음 정권별의 경제정책과 통일정책 통일정책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는 베스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독자적 연호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통일정책들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풀기 수월하십니다. 용어 보시고 아 이건 누구 정책이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게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행사 있죠. 아시안게임 언제 서울올림픽 언제 2002월드컵 언제 태권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적은 언제 뭐 이런 것들 회차별 수업 내용 말씀드리죠. 1회차에서는 선사와 고대까지 할 거고요. 오늘 발해와 통일신라까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발해와 통일신라 다음 주에 하시고요. 그 다음 고려 중세까지 그 다음 3회차에서 조선초 근세사회 4회차까지 개항까지 살펴보고요. 5회 6회 7회를 저희가 한 주에 마무리를 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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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를 당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6회차 정도에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7회차의 현대사와 파이널 내용 정리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널 내용 정리 2회짜리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4회 끝나고 나서 1회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 금요일날 개별 학습하시면서 두 번째 파이널 내용 정리 후반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혹시 못 받으신 분 책 없으신 분 없죠. 지금 여기까지는 책 다 있으시고요. 책 한 번 꺼내보시죠.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갈 부분들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저하고 같이 살펴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책 한 권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볼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14쪽부터 한 번 살펴보시죠.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먼저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눕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기록 유무에 따라서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선사시대죠. 저희가 얘기하는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 역사 전시대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다 외워야 할 것인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3급 문제에 한해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보기만 보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유적이 저희 나라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타율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과거 역사, 구석기 문화 없어. 너네는 중국 혹은 일본에서 전수받았을 뿐 우리나라의 타율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분명 일본보다 발전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 빨리 구석기가 도래했어야 맞는데 이런 유적지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까지 그래서 말을 좀 못했었어요. 그런데 미군정기 때 해방을 맞이하고 미군정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경기도 연천 지역에 여기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연천에서 군복무 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그곳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미군병사가 한국인 여자친구와 연천 옆에 있는 한탄강을 거닐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 역사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모아다가 이렇게 모덕볼을 피우기 위해서 돌을 모아다가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과 같은 이런 모양의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 지원하기 전에 공부했던 전공이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가 회답을 해왔었죠. 아 이거 애슐리안 주먹독기야 그게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시점입니다. 미군정기 때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연천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연천 한탄강 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15쪽에 있는 지도에 연천만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죠. 구석기 유물 그 다음 신석기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를 떠올려주시면 돼요. 서울 암사동 움집이 많이 운집해 있죠. 움집 그래서 신석기는 서울 암사동 우리 구석기는 연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후에는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터널 공사하다가 구석기 유적 발견된 것도 많고요. 간단하게 두 군데만 한번 살펴봤고요. 14쪽 다시 돌아오시죠. 연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었고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게 보기가 1회 출제됐었던 부분입니다.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구석기를 다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에서는 용도도 달라집니다. 주먹도끼 하나로요. 가죽도 베끼고 요리도 하고 다 했어요. 사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분화되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후기에 가면 비슷한 형태의 뗀석기를 마련하기도 했었다. 뗀석기 사진 한번 봐두시죠. 좀 투박하게 생긴 겁니다. 떼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먹도끼, 승배지르기의 돌날 밑에 있는 유적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굳이 아시려면 연천, 정곡리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왜 몰라도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뒤쪽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한번 보시죠. 구석기 생활의 생활 1번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뭐부터 살펴보자고 했었죠. 경제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자고 했었죠.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시죠. 채집 경제였습니다. 채집 경제. 물고기 잡아먹거나 열매 따먹었습니다. 채집 경제. 그러다 보니 열매 다 따먹으면 이동생활을 했겠죠. 이동생활입니다. 채집 경제를 하다 보니 이동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집 잘 지을 필요 있을까요? 동그라미 1번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동굴에서 자거나 강가의 막집. 막집은 그냥 야자수 이파리 같은 것들로 비만 피할 정도 비스듬하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평등사회였어요. 평등사회. 자 계급의 발생은 사유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먹을 것이 많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평등사회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조각품을 제작했었다. 니은 한번 보시죠. 니은의 밑줄 쳐보시죠. 고래나 물고기를 새긴 조각이 발견했었다. 이거는 사냥의 기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수적 의미. 그 다음 옆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흥수 아이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흥수 아이 무덤이라고 사내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탄소동의원소 측정을 해보니 구석기 시대로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김흥수 씨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흥수 아이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옆에 보니까 꽃잎이 뿌려져 있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구석기 때부터. 흥수 아이 무덤 나오면 꽃잎 사후세계. 됐습니다. 구석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토기가 있었을까요? 토기의 목적은 곡식을 보장, 저장 그리고 조리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곡식을 재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토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중석기 보시죠. 중석기. 중석기. 과거에 추운 시절에는 등치 큰 애들이 활동을 합니다. 맘머스, 매머드 이런 애들. 그런데 빙하가 높고 따뜻한 시기가 도래합니다. 따뜻해지면서 몸집이 작은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이 몸집이 작은 짐승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빠릅니다. 재빨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멀리서 쏘거나 찌를 수 있는 활이나 창이 필요합니다. 그 활이나 창 끝에 끝에 붙이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항상 초코송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에 끝에다는 이 자잘한 석기가 있습니다. 이 석기가 나오는 시기를 중석기라고 하고 이 석기를 잔석기라고 합니다. 잔석기. 자잘한 석기다. 잔석기. 중석기는 이 잔석기 문제 하나만 나옵니다. 빙하가 높고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 나오면서 이걸 잡기 위한 화살촉 같은 것들 잔석기. 그 다음 넘어가시면 신석기로 가보겠습니다. 신석기. 신석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 기준이 되는 것은 도구죠. 이제는 뗀석기가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갈아서 쓰겠다. 간석기가 나옵니다. BC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었던 간석기. 간석기. 밑에 한번 보시면 간석기. 아까 뗀석기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좀 더 매끄럽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뗀석기는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에요. 그런데 간석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간석기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석이 있고요. 그 다음 가락바퀴 옆에 플러스 뼈바늘이라고 적어보시죠. 가락바퀴와 세트입니다. 뼈바늘.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옷감을 제작했었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뼈는 뼈는 구석기 때도 사용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겠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감을 제작했었다. 그 다음 알아보시면 토기 제작 한번 보시죠. 이제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적인 형태의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 있죠. 세 번째 있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 덧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무늬를 덧대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른 민무늬 보시죠. 민무늬는 심플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어디 언제 유행을 했었냐면 청동기 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좀 심플하기는 한데 뭔가 아직 좀 시기가 이른 느낌이다.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의 사진만으로는 시기 구분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진 문제가 용도는 식량을 저장했었다. 3번 보시면 산업은 초기적 형태의 농경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목죽 밑줄 쳐보시죠. 그리고 화살표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초기적 형태의 농경이기 때문에 벼농사는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벼농사 X입니다. 조, 피, 수수 같은 것들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리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돼요.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안됐습니다. 벼는 없어요. 조, 피, 수수 그 다음 신석기 혁명에서 화살표 한번 해보시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다. 구석기 시대에는 복불복입니다. 열매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있어요.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요. 저장이나 저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신석기는 아 어느 정도의 생산이 되겠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금도 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슬프네요. 자 그 다음 B 보시면 농기구가 나옵니다.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로 나온 것들이죠. 나무 농기구도 사용하고 그 다음 수공업에는 리은에 아까 보셨던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그물이나 의복을 지었었다. 그 다음 넘어가셨어요. 3번 주거에서 보시면 주거에서 보시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 생활을 했었다.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 동그라미 해보시죠. 그리고 화살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석기 때는 농사가 지어졌지만 아직 산업 비중으로 보면 어로활동이 더 큽니다. 물고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물고기.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초기적으로 농사를 짓긴 했지만 강가나 바닷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물고기를 더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움집 한번 보시죠. 움집. 움집 생활을 했습니다. 이 움집은 청동기시대 움집과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움집 동그라미만 해주시죠. 사회상에서 보면 아직 농업 생산량이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유재산 개념이나 계급 발생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신석기까지는 평등사회입니다. 평등사회 공동생산 공동분배 신기해 했었죠. 어? 농사? 어? 1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열리네. 신기해 했을 뿐입니다. 사유재산 개념 아직 없어요. 평등사회 신석기 시대의 신앙을 한번 보시죠. 신앙 1번에 애니미즘 한번 보시죠.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 애니미즘과 애니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애니미즘은 오른쪽에 있는 영혼이 존재하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영혼 숭배 정령 숭배 영혼 숭배 정령 숭배 2번에 조상 숭배가 있었고 4호세계 그 다음 3번에 토테미즘이 동물 숭배 신앙입니다. 동물 식물 동물 식물 숭배 저희가 이제 곰의 후손들이죠. 이런 것들이 곰 토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에 샤머니즘은 무당과 무당이 뭐냐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존재를 믿고 있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 이 4가지 형태 원시 종교 형태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 신앙입니다. 아까 구석기 에서는 뭐였었죠? 사냥의 기원 사냥의 번성을 기원한다. 그 다음 흥수와 이 무덤 4호세계 5번에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만 조개 껍데기 가면과 이거는 거대한 조개 껍데기예요. 요거 가면으로 쓰는 겁니다. 요건 뭔가요? 신석기라는 찾으시면 됩니다. 주술사나 샤먼들이 사용을 했었겠죠. 오른쪽에 칠해거리 요건 장신구 요 두 사진이 나오면 아 신석기 됐습니다. 그 다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청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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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유물 보시면 유물 보시면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기를 아직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지만 2G 폰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청동기 됐다 그래서 야 석기 다 버려 무조건 청동기 이거 아닙니다.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반달돌칼 동그라미 해보시죠. 농사는 돌로 지었습니다. 청동은 굉장히 비싸고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잘 못 씁니다. 농사는 반달돌칼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한번 봐두시죠. 반달돌칼 여기 구멍 두 개 뚫린 거 있죠. 구멍 두 개 뚫린데 이렇게 끈 같은 걸 연결해서 손에 손목에 거는 겁니다. 걸어서 잡고 쓰는 거죠. 자 반달돌칼 다시 좌측으로 돌아와서 청동기 때 청동기 때 비파형 동검이 들어오기 시작했었다. 비파형 동검 밑줄 쫙 쳐보시고 세 번째 있는 그림이죠. 비파형 동검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이거 살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재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겠죠. 한반도에서 출토됐었고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이 청동기 때 유행을 합니다. 거친 무늬 격자 모양이 굉장히 거칠게 돼 있어요. 사진 보여드리죠. 이따가 그 다음 토기 보시죠. 오른쪽에 토기가 좀 헷갈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미송리식 토기라고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두 가지 손잡이 양옆의 손잡이와 아가리가 벌어져 있는 형태 이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 다음 신석기 때 이른 민무늬 토기 있었죠. 심플한 스타일 이제 청동기 때 심플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민무늬 토기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적어놔보실까요. 붉은 간 토기다 라고 한 번만 더 적어보시죠. 자 붉은 간 토기는 앞에 보시는 앞에 한 번 사진 보시죠. 좌측에 있는 게 미송리식 토기 우측에 있는 게 붉은 간 토기 이게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청동기와 비교를 할 거예요. 철기와 비교를 할 거예요. 청동기 때는 붉은 간 토기 그 다음 철기 때는 검은 간 토기가 나옵니다. 이걸 저희는 그냥 쉽게 화력이 더 세졌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까맣게 까맣게 나왔었다. 사실은 점토의 차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주거지 보시죠. 주거지 주거지는 신석기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는 오늘 끝냅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시 보실 일이 없을 정도로 될 겁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집 지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그 다음 신석기 시대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움집이라는 걸 짓기 시작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계단 두 칸 정도 내려가요. 반지하 반지하 반지하의 원형 움집입니다. 원형 화덕은 중앙에 있었어요. 화덕은 중앙에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로 묶어봅시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보온입니다. 보온 땅 파고 들어가면 따뜻하죠. 원형이고 화덕이 가운데 있으면 열 전도가 잘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다. 위치 알아보시죠. 위치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보다 뭐가 더 비중이 높았다고 했습니까? 어로였었죠. 그래서 거주지가 강가나 바닷가였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동기로 들어가보면 농사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살 필요가 없어요. 낮은 언덕지역 우린 이걸 구릉이라고 하죠. 구릉지대로 올라옵니다. 구릉 그리고 이제 반지하에서 벗어납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지상가옥으로 올라옵니다. 지상가옥으로 올라오고 직사각형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지상가옥으로 올라오고 직사각형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가고요. 그 다음 저장구덩이가 원래는 안에 있었는데 이제 저장구덩이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신석기 때 보온을 강조했었다면 청동기 때는 이제 활동공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세부사항들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온 땅 파고 들어갔다 원형의 화덕 가운데 활동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형태와 화덕의 한쪽 벽면으로 저장구덩은 바깥쪽으로 갔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강가나 바닷가 낮은 언덕지역 구름 그 다음 비읍에 있는 것만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주춧돌을 사용했었다. 이때부터 그 다음 무덤 형태를 한번 보시죠. 무덤 형태 무덤 형태 무덤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때 경제부터 또 봐야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신석기 때 변홍사 안 지었었죠. 청동기 때부터 변홍사가 지어집니다. 변홍사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변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될까요? 야! 내 밑으로 다 모여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계급이 발생합니다. 계급 계급이 발생합니다.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 사유재산과 계급제도가 발생을 합니다. 사회변화 동그라미 2번에 사유재산제도와 계급사회가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한번 화살표 해보실까요?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고조선은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나타나는 거죠. 왼쪽 사진은 다리가 긴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둑판식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또 돌널무덤이라고 있죠. 돌널무덤 앞에 사진 한번 보시죠. 돌널무덤이 뭐냐면 널은 널빤지 할 때 그 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평한 것을 널이라 그래요. 그런데 돌로 된 평평한 무덤을 만든다. 이게 돌널무덤입니다. 동물들이 사체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돌널 이게 언제라고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고인돌도 돌로 만들었었고 돌널무덤도 돌로 만들었습니다. 철기에는 이 돌널이 나무널로 바뀌어요. 철기에는 이따 사진 한번 다시 보시죠. 넘어가세요. 20쪽의 한눈에 쏙쏙쏙을 보시면 다음 계정에서는 이 제목을 바꿀 겁니다. 한눈에 쏙으로 바꿀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급하게 대답하면 한눈에 쏙쏙쏙 이렇게 되버리더라고요. 한눈에 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눈에 쏙 보시면 좌측의 신석기 시대 움집은 반지하에다가 화덕이 가운데 있고 원형이죠. 우측에 있는 것들 직사각형 형태에다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화덕은 한쪽 벽면으로 채워졌고 저장구덩이가 바깥쪽에 있었다. 그리고 주춧돌을 사용했었다.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초기 철기로 들어가보죠. 이건 분명히 초기 철기라고 하셔야 돼요. 철기 지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광물이 철광석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철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초기 철기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동기는 굉장히 귀하고 무른 금속이다. 비파형 동곰으로 때리면 피나서 죽기보다는 뇌진탕으로 죽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기용에 적합하고 그런데 철기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철제 농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나 도구를 사용하면서 옆에 화살표 해보시죠.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흡수가 되겠죠. 국가의 형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국가가 많이 발생을 하죠.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고 국가가 많이 늘어난다. 철기입니다. 초기 철기 이 초기 철기의 여러 가지 한번 보시죠. 먼저 3번에 붓이 발견됩니다. 붓이 발견돼요. 이 붓이 발견은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4번에 중국과 교육이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도전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입니다. 그 다음 오수전 반량전 이런 것들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들이죠. 사진 한번 봐두시죠. 명도전 여기 도자가 칼도자입니다. 칼모양을 닮은 이 화폐가 유행을 했었고 반량전은 무게가 반량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과거에 고대는 물론이고요. 저기 중세까지도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 화폐를 만들 때 사용했던 금속을 녹여서 파는 가격이나 그 화폐 가격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량이었어다. 요거 붓이나 요런 중국 화폐는 바로 중국과 교육이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 5번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기입니다. 초기 철기 초기 철기에 어떤 문화가 발생하냐면 독자적인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 기술을 발달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거고 그게 이제 내면화되어서 한반도 스타일로 바뀐 시점은 초기 철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초기 철기 독자적인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 기술을 발달했었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형 동검 세형 동검 어떻습니까? 실용성을 강조했죠. 굉장히 뾰족한 그 다음 이 청동 제품을 만드는 거푸집 그 다음 잔무늬 거울 아까 청동기 때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었죠. 이제는 잔무늬 거울입니다. 그 다음 다양한 토기가 제작됩니다. 검은간 토기 그 다음 덧디 토기 널무덤과 독무덤 사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청동기 때는 비파형 동검 철기 독자적인 문화는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었죠. 그 다음 눈으로 익혀주세요.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위에 있는 청동기 때 거친 무늬 거울 무늬가 굉장히 격자 무늬가 거칠어요. 근데 밑에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는 잔무늬 거울 자잘한 무늬 조금 더 세련된 형태 그 다음 청동기 때 토기는 위에 있는 미송리식 토기와 민무늬 토기 그리고 붉은 간 토기 였었죠. 철기 때는 더 띠 토기 띠를 어디에 둘렀다? 아가리의 항아리의 아가리 쪽에 두르는 형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검은 간 토기 이건 어떻게 외우자고 했습니까? 붉은색에 화력이 세졌다 검어졌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자고 했었죠. 안 헷갈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덤 형태도 청동기는 다 돌로 만들었었죠. 농사도 돌로 지었었잖아요. 반달 돌칼 무덤도 고인돌이나 아니면 돌널무덤 그런데 철기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무널무덤입니다. 나무널은 나무널이라고 안 해요. 그냥 널무덤이라고 하면 나무로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무널뛰기라고 안 하잖아요. 널무덤 그 다음 독무덤 양식 독무덤 항아리 두 개 연결한 형태 독무덤 철기무덤입니다.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 준거가 이거예요. 청동기 무덤과 철기무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족장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계급 언제 나타났다고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나타났다고 했었죠. 변홍사 변홍사가 시작됐던 것도 연결했었고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된 것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1번 보시면 선민사상이 등장했었다. 선민사상은 뭡니까? 계급사위가 발전하면서 이건 화살표에서 한번 적어보시죠. 청동기 때 이미 발생했습니다. 선민사상은 저희가 누굽니까? 하늘의 자선 아닙니까? 하늘의 자선 단군이시나 보시면 청동기 때 고조선 이미 선민사상은 나왔어요. 그 다음 군장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었었다. 선민사상은 청동기 때로 보시면 됩니다. 고조선 사회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셔서 뒤쪽으로 가셔서 굳이 표로 다시 표로 다시 복습할 수준의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표 한번 복습하실 때 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 세 문제 풀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좌측에 있는 것은 무늬를 덧대었다. 덧무늬 토기입니다. 덧무늬 토기 덧띠 토기는 어디에 띠가 둘러져 있다고 했습니까? 입구 쪽에 둘러있는 게 덧띠 토기예요. 이건 덧무늬 토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개껍데기 가면과 칠해거리네요. 좌측에 있는 토기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네요. 신석기 그런데 이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이 없어도 풀 수 있다는 사실 보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기억 보시면 주로 해안이나 강가에서 움집을 찍고 살았다. 이거 신석기죠. 신 그 다음 니은에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 이동생활 구우네요. 구석기 시대 항상 문제 푸실 때 옆에 적어두시고 푸는 연습을 하세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오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귿에 옷이나 그물 제작과 같은 원시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신석기네요. 신석기 두 개 구석기 하나 나왔네요. 리을 전문 장인이 출연하였으면 사유재산과 계급 이건 언젠가요. 청동기죠. 그러면 구석기 하나 청동기 하나 답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석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그림 모르셔도 풀 수 있죠. 아까 제가 지도에서 유적지 몰라도 풀 수 있다는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유적지 몰라도 보기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오른쪽에 2번 그런데 저희는 유적도 알고 있죠. 그래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니 원형에 화덕이 가운데 있고 반지하 형태 이거 언제입니까? 신석기네요. 주먹도끼는 구석기고 청동기 거울과 민무늬 토기 농경무늬 청동기 이것들 다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갈판과 갈돌은 간석기니까 신석기네요. 3번 그 다음 3번 M 좌측에 있는 것이 비파형 동검 언제입니까? 시기가 청동기입니다. 시기를 먼저 적어놓으시죠. 청동기 청동기 사회상 묻는 거네요. 기억 돌무지 덫 널무덤 지금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이거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보류해 두시죠. 니은 미송리식토기 청동기 맞죠? 청동기에 토기 3개 있었습니다. 미송리식토기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디귿 철로 만든 농기구 철로 만든 농기구는 철기 때 청동기 때는 어떤 걸 썼습니까? 반달돌칼 썼었죠. 간석기 리을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하였다. 계급 발생 사유재산 발생 리을이 청동기네요. 답은 니은 리을 4번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복습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